누구인지 알아요? 박지영이! 왜 기다렸지 말이야? 아, 용빈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어디 건들 것 같아. 마당 빨래 포스가 나는데요? 좀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 이 더운 날에 저희가 한 집 한 집 찾아가다가 쓰러지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 집, 저 집 이렇게 탁탁 찝어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데.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발이 좁아도. 할 수 있으세요? 네, 발은 좁아도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희? 그건 조금 도와드릴게요. 발 몇 밀리세요? 네, 그만. 고맙습니다. 가시죠. 집 집 정자 씨내로 갑시다. 그래, 누구요? 정자 할머니. 어? 저분은 뭘 잘하세요? 노래 잘하셔. 노래 잘하셔. 귀여워. 귀여우세요? 노는 게 꽤 귀여워. 쿵쿵해가지고. 귀가 없어요? 아, 있지. 귀엽잖아. 귀엽게 노신다고. 어, 안녕하세요. 많이 계세요. 우리의 요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징자누님. 어떻게 용도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그대로. 박지현 씨. 거기 서세요. 네, 김용필 씨. 텔레비에만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부녀 회장님이 우리 증자누님을 강력하게 1순위로 추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소리통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세요? 평상시에 자주 부르시는 노래가요? 그냥 나는 그냥. 그리고. 울릉도, 동남쪽, 백기 따라 이뱅이. 아, 울릉도 토이스트. 어. 우리 덕을 한번. 울릉도. 잠깐만요.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잘하실 것 같아. 나온다. 오. 신기하죠? 표정 봐봐. 표정 봐봐. 좀 흥분물 발신하셨어요. 동남쪽. 백길 따라 이뱅이. 외로운 소마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는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의 땅. 우리 땅. 북명 132 북위 37. 평강 기호 12도. 감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의 땅. 오. 오. 오징어 꿀떼기. 대구. 어,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또 막 계속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유명한 사람을 다 보시네. 아니, 아니요. 너무 좋아. 아니, 연예장님. 연예장님. 요는 또 누구세요? 다음번 노래하실 분. 야. 아, 우아. 아, 우아. 아, 그래. 에어풍풍이 나오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다 불러요, 다 불러요. 여기서 해, 그냥. 가자. 바람에 날려버리.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와, 잘 부르십니다. 참 깊은 난동역에서. 잘했어. 너무 잘하세요, 다들. 저는, 저는 너무 합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전하류 스타. 네. 본선 무대. 진출. 야싸. 본선 무대. 진출. 진출. 그리고 아껴준 거. 제일 예쁜 옷 있다 딱 입고 오시고. 이건데? 시골 할머니들이 뭐 예쁜 게 뭐가 있고 또? 다들 가깝고 좋다. 가깝다, 가까워. 가보자.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거기 왔다, 가수 하나. 오셨어요? 똥구리 가서 왔네? 이 분이에요? 어. 일단 뒤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드세요, 저 가수님들이나 드셔. 음. 와, 이거 수박을 한 어제 넣어 놓으셨나 봐요. 네. 진짜 시원하네. 와, 시원한 수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님? 시원한 수박. 시박. 우던은 감탄사백. 하루 종각. 이거 더 드셔요. 네. 수박에 씨가 많으면. 시박. 네, 시박. 시각 형태 좋대. 이 녀석은 적당하네. 오, 안녕히 계세요. 장은하네. 이 녀석은 좀 빗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좀 사람들이 이 녀석이 너무 잘 들었어요. 이쁘다. 한 두 명. 찰랑찰랑찰랑 찰랑돼는. 오! 잘 담긴 우유스키처럼. 그 모습이 잘 남겨내는 사랑이란 한잔 술이던가 오호호, 오호호, 그대는 나를 질러게 하는 사람이었고 가까이에서 이 마음을 자꾸 흔들었어 그것이 거짓없는 사랑이라면 나는 나는 그대 장 속에서 찰랑찰랑 대는 소리 내리라 드디어 첫 출연자를 모셔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금수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저가 있습니다만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수저 다이아수저도 절대 부럽지 않은 분이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수저죠? 미소가 상당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흥수저 흥수저 맞습니다 자칭 그리고 타칭 흥수저 김증자님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뭐가 달라졌다 오늘도 머플러를 어디서 또 찾으셨네 머플러도 하나 그렇죠? 패션의 선구주자입니다 내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어 여기 온 중이야 내 나이는? 몇 학년 몇 반? 내 나이가 어때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와서 춤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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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있나요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내 마음은 하나예요 그곳도 하나예요 두 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하나, 둘, 셋, 넷 너는 눈물이 나네여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한 번씩 밀렸다 어떻게 해 밀렸어요 사랑해 딱 좋은 나이 내 나이 나인데 아이고, 시끄러! 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거 저희가 아는 노래 맞죠? 아니, 이런 스타일 처음 들어보시구나 완전히 프리스타일입니다 아니, 이걸 레이백 스타일이에요 레이백 밀어부르기 뒷박타기 내가 여기 나온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민준 씨,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난생에 아주 최고로 오늘 좋은 날이야 맞아요, 아이고 물이나 이거 가져와 자, 물, 물 가져 물, 물, 물 목이 얼마나 타게 해요 네 목이 타시죠? 목이 말라 그럼, 그럼 너무 자유분방하게 리듬을 잘 타시면서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리 꽃홈의 고의순님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도움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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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 팔 정신 품이 가네 오 야 시고 타는 가수 요 놈의 봄바람아 늘어진 오늘까지 잡고서 단식해도 남군님만이 얻어 서산에 해지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떠올려서 가사 하나 빼먹었어 누님 그런 말씀은 굳이 안 하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냥, 음정, 박자 거의 완벽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널 비티비 채널 비티비 구름